경상폭고 저녁에 저도 2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. 경상북도에 여러 행사를 가봤는데 이게 검년에 경상북도가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. 아마 경상북도에서 검년에 처음 하신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우리 경상북도의 포도사당, 숙모사당, 우리 효진사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경상북도에서 우리 김관중 사장님께서 할배 할부지나도 매달 마지막 주포를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검년이 가족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예의 같은 걸 잘 지켜서 발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 그 제가 여러가지 못 끊은 수 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효과 간국의 사랑을 느끼고 가는 그런 제로 생각하겠습니다. 또 어르신들의 의문과 지혜를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가진 행복과 행운이 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경상북도 장수부부 173의 회원여식을 우리나라의 전통 회원여식으로 회원여식으로 회원여식을 하겠습니다. 도와주신 도움이 갈 곳으로 회원여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자초대장장총 서홍총 구청총 정총 리더십시오 리더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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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수고하셨습니다.